저희가 이제 같이 만난 작품이 여신님이 보고 계셔라는 작품인데요 되게 뜨겁고 또 따뜻하고 되게 좋은 작품이에요 저희가 또 너무나 사랑하는 작품이라서 여러분들께 또 들려드리고 싶고 또 그 여신이 오늘은 과연 또 누구일까 한번 어떤 여신이 나오실지 훈련하면서 들어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상상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들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아파 잠들지 못하는 밤 작은 숨소리 마저하려나 그림자 뒤로 숨고만 싶은 밤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한 밤 홀로 외로움을 만나준 따스한 풍이 간절해지는 밤 눈을 감고 떠올려와 지금 저 바다가 파도를 타고 달을 탓하고 끝난 수도 있는 것을 잃은 여신님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하고요 저희가 행복한 만큼 여러분도 행복하시면 되십니다 아하하 행복을요 마음을 보고 느끼면 돼 운명처럼 너를 찾고 보이지 않아도 만질 수 없어 내 안에 숨쉬는 여신님을 봄을 깨우는 따사로운 햇살처럼 빠른 들판에 내려오는 빛물처럼 과연 위연도 풍도도 괴로움도 그냥 숨결에 녹아서 사라질 거야 그 말도 돼 그 맛을 봐도 돼 그려가 믿으면 돼 어쩜 우리를 비추는 눈부신 게 맞게 두면 돼 찬송 그려가 믿으면 돼 그려가 믿으면 우 Kathryn 그리만 실커도 돼 그려면 언제나 우리를 비추는 눈부신 휘황한 미들 연회 여신님이 보고 계셔 여신님이 보고 계셔 여신님이 보고 계셔 여신님이 보고 계셔 대표님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